대한민국 1등 도시의 품격 거리 위생부터 대한민국 100년을 바꿀 대규모 개발 사업까지 강남다운 강남의 행보를 짚어봅니다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활동 인구가 107만 명에 달하는 강남구 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선제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방역의 새로운 표준,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한 번에 미미위 강남 코로나19 브리핑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코로나19 생활 지원 이제 환경은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강남구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언제나 미세먼지 좋음, 미세먼지 프리존과 쉘터 구석구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로 청소차 확대 운영 2년 연속 서울 시민이 뽑은 1등 청결도시 강남구 전 세계가 강남의 내일에 주목합니다 문화예술과 젊음이 생동하는 강남은 세계를 리드합니다 강남의 세계인의 안방으로 강남 인사이더스픽스 도심 속 품격 있는 휴식공간 강남 힐링센터 손끝으로 만나는 더 강남 로봇 산업의 요람, 수서 로봇 밸리 아이들은 뛰놀고 어르신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애인은 자립하고 남녀는 서로 존중하는 포용복지 도시 강남구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공공형 실내놀이터 다함께 키움센터 임신부터 육아까지 사랑맘건강센터 강남형 시니어문화공간 강남 70플러스 라운지 전국 최초 어르신 전문건강기관 외레이징센터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복지시설 미미위강남세움센터 언제나 구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입니다 맞춤형 행정으로 강남구민의 행복을 실현합니다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강남 누구나 평생 원하는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 도시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언제나 기분 좋은 변화로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 강남의 제2의 도약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F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